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한지 이제 8년이 넘어간다 8, 9년이 넘어가는데 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10년이 다가오겠네요 와 진짜 오래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통해서 불심이 생겼다거나 잃어버렸던 불심을 되찾았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나 자신이 스스로 불심이 더 강해진 걸 광후 스스로 느낀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그냥 책에서 봤던 내용 단순히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불자님들 신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두 눈으로 목격하거나 듣거나 대화를 하면서 직접 들으니까 이야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 이 불보살림의 가피가 정말 있구나 이 영엄이란 게 정말 있구나 생생하게 살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더욱더 제 불심의 불이 확 일어날 정도로 이 소나무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 확고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통해서 크나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지만 저도 이 소나무를 통해서 8, 9년 동안 법문 준비하려면 저도 얼마나 책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했겠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진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신도님들께 강의하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 청년불자님이 젊은 남자분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인사하면서 스님 소나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스님 찐팬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편지를 주셨어요 어찌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셨는지 두툼한 손편지를 주셨는데 스님 저의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체험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인데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스님께 드립니다 시간 날 때 읽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편지를 보면서 이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실이죠 거사님이 어머니께서 직접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라고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이야 부처님 가피를 안 믿을 수가 없구나 부처님의 가피는 과거에 있었던 전설의 고향 같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문장을 좀 다듬고 조금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긴 편지의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합장하시고 합장하시고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를 열고 오늘의 편지를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불자님의 편지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청년불자입니다 몇 년 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며 불보살림의 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지장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전생의 업보를 없애는 이야기 관세연보사를 하염없이 연불하여 애군을 떨쳐낸 이야기 법화경을 사경에서 고통스럽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이야기 등 끝이 없는 불자님들의 가피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이 꾸었던 신비한 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와 닿았나 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불심이 깊은 저희 어머니께서 부처님께 가피를 받은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금산사에 다니십니다 2000년도부터 금산사에 다녔으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생전에 외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여행지가 금산사였다고 합니다 왠지 금산사가 참 좋다며 그 후로 몇 번 찾아가신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금산사에 가시면 특히 미륵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십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당 가운데 아주 큰 미륵부처님 불상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왼쪽에는 법하림 보살이 서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묘상 보살님께서 서 계십니다 법하림 보살과 대묘상 보살님 두 분이 가운데 미륵부처님을 보좌하며 미륵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맞아 주십니다 미륵전에 어머니는 자주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날 아침에 절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차를 타고 금산사로 향하셨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불사와 공양에 빠짐없이 마음을 보태셨고 사찰에 갈 때마다 모든 정각에 공양을 올리셨습니다 또 연불이나 경전 독송 같은 특정한 기도에 주력하기보다는 그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리시고 여러 불사 공양에 동참하며 조용히 활동하는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왔기에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 생각하며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듣고 어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갑상선 결절 두 군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아직은 결절이 작은 편이지만 그 크기가 커지면 나중에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거운 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혹시 암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근심을 달래고자 자주 가시던 금상사에 더욱 자주 찾아갔습니다 당시 저의 집이 대전이었는데 대전에서 금상사까지 이틀이 멀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미륵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법당에 차분히 앉아서 불보살림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없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건강검진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미륵전 밖에서 미륵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니 왼쪽에 서 계신 대묘상 보살님께서 온몸에서 금빛을 밝게 비추시며 법당에서 나와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오셨답니다 그리고 당신 몸에 걸치고 계신 가사를 벗어 어머니의 머리 위로 뿌리듯 던지며 그 가사로 어머니의 몸을 훑듯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묘상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두 번을 말씀하시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꿈에서 깨셨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대묘상 보살님이 쓰다듬어 주신 아주 얇고 새털같이 가벼운 가사의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미륵전에서 기도하셨는데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똑같은 꿈을 연달아 또 꾸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꾸신 겁니다 그리고 새해 검강건진을 받고 작년에 만났던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로 어머니의 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암흑의 환자님 결절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니는 순간 아 대묘상 보살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았지만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어머니도 저도 분명히 이것은 대묘상 보살님의 보살핀 덕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머니와 저희 집에는 크고 작은 가필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때 상황마다 아 이건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고 확신하던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법화경을 독송하고 계십니다 또 관세음보살 연부를 듣고 따라 부르시면서 불보살님을 향한 신심을 돈독히 하고 계십니다 광우스님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저에게는 사실 피부로 확 느껴질 만큼의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욕심에 가려져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도 부처님의 명운과 피력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는 불보살님께 섭섭하기도 하는 그런 몸난 중생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말고 다른 경전으로 기도해 볼까 부르던 연부를 바꾸고 다른 불보살님을 불러볼까 망상을 더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체험하신 가피 영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피 체험이 제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된답니다 광우스님 늘 기도할 수 있게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불보살님과 인연 맺을 수 있도록 법문해 주시는 모습에 큰 울림을 느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나모 서가 모니불 나모 서가 모니불 나모 서가 모니불 예 여러분 어떠세요 편지 잘 읽어 보셨습니까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감동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는 어머님은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가득했겠습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냥 기도 한번 하는 순간 애타게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가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산사가 저기 김제 금산사 또 금산사의 미륵전 미륵전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 대불이죠 미륵 부처님이 서 계시고 양옆에 법하림보살님과 대묘상보살님께서 가운데 미륵부처님 양옆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저도 금산사에 한 두세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미륵전에서 그 미륵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 앞에서 공경예배 올릴 때 참 그 잔잔하고도 묘한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무슨 기도가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정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기도가 좋아요? 이제 이런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입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관음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아미탑을 연불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문수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제가 기도가 피를 체험하신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수많은 불자님들의 가피 이야기 수많은 체험당 수백 가지를 제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었을 때 아 무슨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는구나 어떤 기도가 더 효과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마음 불보살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무슨 기도가 더 낫다 이 기도하다가 저 기도하고 저 기도하다가 이 기도하고 막 갈팡질팡 그런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자리에 오히려 기도빨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해봐라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됐냐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딱 기도할 정도가 되냐는 거예요 천수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에서도 심묘장구 다란이가 되냐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꿈에서도 금강경 독송할 정도가 되냐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은 꿈에서도 법화경 사경할 정도로 되냐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냐 꿈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가피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구구절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전에서 대묘상 보살님께 이 신묘한 가피를 받으신 이 보살님도 불자님도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어떤 연부를 특별히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경전을 따로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삼배 올린 뒤에 가만히 앉아서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발언하고 발언하고 애타게 부처님을 바라봤다 그래요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그냥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부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바라보고 애타게 부처님을 불렀을 뿐이에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가 아니라 간절하게 해봐라 하나라도 간절하게 해봐라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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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불보살림의 가피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 중에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듣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한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공양도 올리고 노력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빨이었을까 왜 불보살림은 나에게 가피를 주지 않으실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일이 안 풀릴까 그런 망상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이거 개종해야 되나 그런 망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딱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난 왜 가피가 없느냐 두 가지 첫째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복을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무섭죠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는 절에 꾸준히 다니지만 실제로는 복을 짓는 게 아니라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절에 오래 다니고 나이가 들수록 절에 다니는 새로운 불자들에게 갑질하고 말 함부로 하고 뒤에서 얼토당토하는 말 구업 짓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옆에서 좌복이 없어가지고 법당에 오신 불자님이 오셔서 좌복이 없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절한다고 좌복 두 개 사게 깔아놓고 다른 불자는 좌복이 있든가 없든가 그냥 내기도만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남이 초를 키워놨는데 내 초 키울 거라고 남의 초 빼버리고 내 초 키우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 심지어 저 아시는 어떤 분은 법당이 이렇게 꽉 찼는데 너무 법당이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잠깐 법당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디 자리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종아리를 체삭하고 때리더래요 종아리를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어머 뭐야 이렇게 봤는데 웬 할머니께서 남 기도하는데 왜 부정타게 앞에서 왜 서 있냐고 하면서 그 불자님 종아리를 딱 때려버리더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 경험하신 불자님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내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불자가 법당에 들어가서 내 앞에 좀 서 있으면 어때요 불자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좋은 분들도 많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몸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놓고 막 이기적이고 꽁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가피를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뒤에서는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기적이고 복 까먹는 마음에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은 제 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잘하시고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아휴 내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휴 내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백날 해줘도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번 생에는 답이 없죠 뭐 할 수 없죠 이번 생에 또 닦아야 할 그분의 몫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뒤로는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일단 반성하고 두 번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 내가 참 업보가 두꺼운데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큰 스님들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이 도리를 아니까 이 법문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대요 기도하면서 항상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기도를 잘했구나 일이 안 풀리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정상이 없었나 내가 뭘 엉터리로 했나 항상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좋고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마음속으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부처님 그래도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나 봅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크게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내 운명을 바꾸는 법 세 가지 내가 큰 공덕을 성취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기도를 많이 많이 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어느 참선을 오랫동안 하셨던 어느 큰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기도한 그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기도해봐라 이야 말씀이 참 무섭죠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한 그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한번 독하게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둘째 자꾸 복을 지어라 내 현평껏 자꾸 공양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자꾸 복을 지어라 결국 복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복을 지어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출간 지 25년이 넘어갔는데 마음 잘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닦아야죠 간절히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이와 같이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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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자신의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나쁜 일이 생겨요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저도 가피 많이 받았어요 저 진짜 가피 정말 부처님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도 저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별그지 같은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우리는 중심이 있잖아요 그 중심이 뭐죠? 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나 보구나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크게 받을 걸 조금 비껴갔구나 태풍이 몰아붙일 거 소나기 한 번 되게 맞았구나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셨던 그 큰 스님들도 몸에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있고 막 귀향을 가신 적도 있고 사람들에게 모함받아서 고난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들도 그렇게 고초를 겪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큰 스님들은 절대 부처님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숙세에 지었던 숙세 지난 과거 전생에 숙세에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다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았는데도 정말 잘 닦았는데도 인생사 살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지 기도가피가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공덕을 잘 닦아 나가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림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